야, 배우같이 자는데, 배우같이 자어. 배우네, 배우. 광세야. 나 송장인 줄 알았다, 송장. 왜 너 혼자 있어? 너 언제 내려왔어? 진짜 많이 먹었다. 그래? 근데 왜 언제 같이 내려오자는 얘기 안 했냐? 배우라고 보여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네. 주엽이. 왜? 공 한 마리 있네, 공 한 마리. 그래, 착하게 깨우신다. 보여요? 잘 안 보여? 이거? 우와. 상상도 못했나 봐. 어? 아, 너 뭐야? 놀랬지? 왜? 서른이 지금 왔지? 너 어떻게 왜 내려올 때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? 아니, 형이 돈을 못 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안 부른 거야? 그러는 거 아니지, 진짜. 어, 형. 어. 너는 어저께 얼마나 또 먹었길래 얼굴이 이렇게 두 배가 됐냐, 어떻게. 이게. 아, 여기 누우세요. 와. 공수. 치마살. 안창살. 팔찌살. 엎진살. 채끝. 제비추리. 응. 하하. 뭐야? 진짜 이거. 턱수원의 아이는 없어졌네요. 어째 왜? 편집돼서 안 나온 거야? 더 드신 거예요? 라면 같은 거 끓여놓고 자고? 악마의 편집 이런 거 아니네 그대로 찍은 거네 광주 씨도 얼굴이 목이 없어졌잖아 이거 완전 거북이가 됐는데?